최근 mbn 뉴스파이터에서는 가수 손태진의 뛰어난 행동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공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mbn 사옥을 찾았던 손태진은 양복을 입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석, 이영호, 이소정, 박지원 등의 베테랑 방송인과 백성문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손태진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능력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대규모 행사 환경에 쉽게 적응하며 능숙하게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손태진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재석 아나운서는 손태진의 가수로서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행사 진행 능력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손태진과의 녹화는 단 10분 만에 마무리될 정도로 그의 효율적인 작업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mbc는 손태진을 초대하기 위해 상당한 출연료를 지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인기와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 손태진의 행동은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저작권료에 대한 언급은 손태진의 강력한 인기를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손태진은 뛰어난 가창력과 쇼 진행 능력을 겸비한 만능 아티스트로 그의 활약은 방송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재석, 이영호, 이소정, 박지원 등의 베테랑 방송인들과 백성문 변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과의 협업은 손태진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평론가들은 특히 손태진과의 녹화가 단 10분 만에 완료된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며 그의 프로페셔널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태진의 mbc 출연료는 백성문보다도 높은 금액이었으며 이는 그의 높은 가치와 인기를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행동과 성공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으며 그의 인기와 능력은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